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구도심 한복판인 용흥동과 대흥동 옛 포항역 주변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2017년 5월 민간 제한 공무를 거쳐 최초 제한자가 채택됐지만 지진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부지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대흥동 일대 부지입니다. 이곳 옛 포항역 부지는 면적이 2만 7천 7백 제곱미터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천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시민들을 위한 공원과 주차장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각각 보유한 토지를 맞교환함으로써 기관별로 매각과 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를 경계로 해서 공단과 공사가, 토지가 섞여 있어서 토지 개발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지 교환을 통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주민센터와 공원, 문화시설, 지하주차장 등이 조성되면 중앙상가 등 구도심에 활기가 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도보거리로 올 수 있는 생활권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개발이 돼서 구도심이 활성화되게끔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를 되게 바라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남은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사업자를 모집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부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1순위가 주거시설이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순위는 주차장이 인근에 없으니까 주차장이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공원이, 넓은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포항시는 7월 21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해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지난달 기능경기 대회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준서 학생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오늘 학교 앞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공동대책위는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성화고의 기능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박성화 기자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숨진 학생들을 위한 묵념을 마친 뒤 고 이준서 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기능반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이 갖춰야 될 기본 교육조차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바래서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난 2017년 현장 실습 중 사고로 숨진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는 특성화고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2년 넘게 국회와 교육부를 찾아갔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 교조는 이번 사건은 잘못된 교육제도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기능대회로 상징되는 특성화고의 차별적인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민변과 전교조, 특성화고 교사 등으로 구성된 동동대책위원회는 학교와 교육청이 문제에 대한 성찰 없이 해명만 하고 있다며 이 군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기능반과 기능대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 울릉항로 여객선 선플라워호의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 운항을 조건부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인가 내용에는 그동안 울릉주민이 요구해온 6개월 이내 대체선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항해수척의 결정이 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만 선사측이 법률 해석에 나서는 등 새로운 민관갈등을 얘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을 다녀왔다고 신고한 도민이 300명을 넘었고 아직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317명입니다. 검사 결과 24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7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161명이 이태원을 다녀왔다고 신고했으며 양성 판정자는 없습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경북 지역 6개 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진료는 보지 않고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에만 매달려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정상 진료를 재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반 환자를 받지 않은 탓에 영업 손실이 커서 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73일 만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고 정상 진료를 시작한 상주 적십자 병원. 환자와 의료진 모두 진료 재개가 반가운 분위기입니다. 과장님하고 전화로 상담해가지고 약을 가져가고 오늘도 그러려고 그랬더니 와보니까 어제부터 진료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거예요. 하지만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환자를 다시 확보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려야 합니다. 평소에는 북적거려야 할 산부인과 외래 진료가 한산합니다. 정상 진료가 재개됐지만 첫날 전체 외래 환자 수는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장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경북 지역 6개 감염병 전담병원의 지난 넉 달간 손실액을 지난해와 단순 비교로만 봐도 안동, 김천, 포항 3개 의료원이 110억여 원 등 모두 159억 원이나 됩니다. 지난달 정부에서 1차 손실보상금 37억 원이 지급됐지만 턱없이 모자랍니다. 경상북도는 급한대로 재난특별교부세 중 75억 원을 세계도립의료원에 보전해 줬지만 다른 병원은 지원 근거가 없어 보전이 쉽지 않습니다. 상주 적십자 병원은 길게는 2주가량, 의사와 간호사 65명, 전체 의료진의 40% 정도에 대해 무급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한 180명 가까이 입원을 해버리고 직원들도 걱정이 많았고 저도 걱정이 많았고 그런데 무사히 또 임무를 마칠 때까지 직원 누구나 감염 한 명 없고 제일 큰 문제가 경영상의 문제고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해 2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급 기준과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을 위해 사람을 덜 만나고 즐길 수 있는 언택트 경북관광지 23선을 발표했습니다. 언택트 관광지에 선정된 곳은 호미반도 둘레길과 경주 건천 편백나무숲, 상주 경천대 전망대, 그리고 울릉행남 해안산책로 등입니다. 경북 문화관광공사는 경북 나들이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도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포항시 장기면 모포보건소 앞 도로에서 8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갓길을 지나가던 주민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0대 여성 B씨와 70대 남성 C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바나나와 한라봉 등 다양한 열대과일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80%까지 줄여주는 시범사업이 포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농가 수입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업의 한 열대 과일 농장,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동남아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곳에선 한라봉과 애플망고도 함께 재배하고 있는데 매년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겨울 난방비가 큰 부담입니다. 아열대 작물은 연중 온도가 18도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농장이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비 절감 프로젝트 시범 농장으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사업 내용은 농장에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해 난방에 사용하고 남는 열 에너지를 특수 추결시설에 저장했다가 겨울철에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한라봉과 애플망고 재배에 적용할 예정인데 봄, 가을 야간 난방을 통해 작물 수확 시기를 두 달가량 앞당길 수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같은 면적에서 재배한다고 가정할 경우 바나나와 한라봉의 소득은 쌀보다 4, 50배가량 높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무농약 친환경 열대 과일은 최근 소비 급증으로 공급이 달리는 상황.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육지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포항시 흥해업 일대가 열대 과일 생산 거점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24건, 9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와 문자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저금리 대출을 이유로 휴대폰 앱 설치와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한 허위 문자 발송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시는 황남동 일대 관광을 활성화하고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차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고 황리단길에 대해 일방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